네,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먼저, 사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게 몰입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몰입하고 이걸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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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미라는 캐릭터에 빠져들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 상의도 많이 했었는데 후반부 촬영을 가면서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 같아요. 그게 관객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.